지금 현재 정치권에 핫한 인물이 가장 핫한 인물이 바로 인요한 위원장인데 또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. 유승민 전 의원이야말로 정말 당에서 쓴소리를 거침없이 하시는 분 아닙니까? 굉장히 유승민 전 의원을 극찬하면서 젠틀맨이다 애국자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어떤 신호를 받았길래 긍정적인 신호라고 받아들였을까요? 아니, 저는 뭐 유승민 위원장 여러 번 만나서 얘기도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이 쭉 얘기했을 거예요. 내가 정말 얼마나 보수를 사랑하는가. 그리고 내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들은 우리가 개혁보수가 돼야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설득하셨을 거라고 봐요. 그런데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여러 분이 왔어요.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을 막 비판하시더라고요. 유승민 전 의원이? 아니요.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이 왜 만났냐고. 왜 만났냐고. 아니,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해? 이게 말이 됩니까? 이러면서 상당히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우리 당의 어떤 강성 지지자들은. 반대 세력이 많구나. 아주 상당히 감정의 앙금이 아직까지 가라앉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으시구나 하는 걸 저는 절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난 것은 자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전쟁터에서도 만나는데 만날 수 있죠. 만나서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재명, 이재명 대표랜다. 이준석 대표하고도 뭐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하실 거예요. 대통령도 좀 이재명 대표를 만나주십시오.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저는 뭐 그것도 이미 이재명 대표가 재판으로 넘어갔으니까 당대표로서 만나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. 만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이 프로그램에 유승민 전 의원 모셔봐서 잘 아는데 말씀은 참 잘하시는데 왜 당내에서 그렇게 반대 세력이 많은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. 자, 최선호 논설위원.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? 덕담을 주고받았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만났을까요?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? 덕담을 주고받으려고 만난 것 같고요. 제 생각에 큰 정치적인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. 아까 조금 전에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 만났다니까 왜 만났냐고 항의하는 강성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상징하는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 스펙트럼을 만나고 있는 과정 같고요.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을 사실은 아까 앵커께서도 좀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쭉 뉴스 보면서 생각이, 제가 든 생각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당신은 국정운영 쇄신 이런 걸 이끌어낼 수 있어야 혁신위는 의미가 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겨냥해서 했던 말인 것 같고요. 또 그러다가 어제 갑자기, 그제 갑자기 나는 온돌방에서, 아랫목에서 컸다. 그래서 대통령이 월권하지 않겠다 이 말을 한 거 아닙니까? 이건 또 갑자기 상충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 말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강성 지지층들은 또 지금 혁신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? 다른 맥락에서. 이렇게 좀 약간 대상들을 오가며 말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임요한 위원장이 만나고 싶어 합니다만 연락이 잘 안 되는 인물도 있습니다. 바로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. 임 위원장, 만날 생각이 없다는 이 전 대표를 향해서 굽히지 않고 연이어서 도와달라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.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타입했을까요? 좀 만나서 듣고 싶다.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도움을 받고 싶다. 많은 경험을 갖고. 이 당을 만드는 데 큰 공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 때도 잘 도와주셨는데. 앞으로 좀 도와달라. 앞으로 도움을 돕는 걸 저를 좀 가르쳐달라. 이런 뜻입니다. 개인 자격으로 아무리 그렇게 하셔봐야 아무도 신경 안 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중 플레이 하는 거잖아요. 지금 공식적으로는 대표부터 대통령까지 내부총리라는 당대표에다가 뭐 이래놓고는 거기다가 1년 반 동안 무슨 저한테 린치한 거 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 1년 반에 린치한다면 요즘 들어서 강서보궐선거 보고 야, 죽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뭐 100만 원 줄 테니까 합의해라. 안 하면 네가 속 좁은 놈. 그리고 뭐 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고 당사지도 아닌데 마음이 많이 다치신 것 같다 이러고 있고 네가 그래서 당대표를 지냈던 인물인데 당을 위해서 네가 통 크게 마음먹고 지들이 통 크게 마음먹고 살지 마시고 왜 남한테 그걸 강요합니까? 이게 2차 가야지 뭡니까, 이게. 김정욱 위원장님, 이중석 전 대표 얘기 들어보면 쉽게 얘기해서 뭐 나 갖고 노는 거냐, 나 많이 삐져 있다, 이런 이 마음을 풀 생각이 별로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. 그런 것 같아요, 많이 서운하고 상처받았어 이런 걸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몰라,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거의 아버지 뻘인 분이시잖아요. 아버지 뻘인 분이 그렇게 겸손하게 나를 좀 가르쳐달라, 만나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2개를 보면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.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, 오히려 보면 이제 굉장히 먼저 고개 숙이고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쪽이 더 크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직까지 이중석 대표가 뭐 여러 가지 마음에 앙금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뭐 저런 제안이나 요청에 대해서 저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들은 좀 너무 잘못하면 너무 편협하다, 너무 옹졸하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인요한 위원장이 끊임없이 이준석 대표를 설득하려고 하고 만나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인요한 위원장을 볼 때마다 어떤 소설 속의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. 히라빈 조르바에 나오는 그 조르바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? 나는 자유인이다. 이렇게 얘기하는 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감정과 정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면서도 한국인이고 호남 사람이면서도 또 보수 정치인이고. 그렇죠.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준석 대표를 꼭 만나서 서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만나서 얘기를 뭘 못하겠어요. 화를 낼 수도 있고 서운함을 표시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만나서 얘기를 좀 하는 게 당원으로서의 어떤 그것은 의무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네.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, 그리스인 조르바. 저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. 한민수 대변인. 그런데 왜 인요한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를 계속 만나자고 그러고 또 이준석 대표는 절대 안 만난다고 그러고. 그런데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만나는 걸로 전해졌어요. 인요한 위원장이요? 아니요. 아니요. 이준석 전 대표가. 만났습니다. 만났어요? 나왔습니까?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안에서 어떤 얘기 나눴냐라고 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나오면서 어떤 사람 만나봐라, 어떤 사람들을 만나봐라 이런 얘기 듣는 자리였다라고 말했고 그다음에 어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이 전 대표가 원래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 자문을 구하고 상의드리는 분이니까 그 과정의 일안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말을 해서 도대체 중요한 일이 앞둔 게 뭐냐고 또 신당 관련이냐라고 계속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. 그게 당연히 중요한 얘기겠죠. 네, 이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계속 하던 얘기했고요. 그리고 아까 사면 관련해서 또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아주 강한 발언을 했는데 삐진 것 같다, 마음이 상한 것 같다라고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 들으면 이준석 대표가 또 화를 낼 것 같습니다. 이준석 전 대표가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저 오늘 만남은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만남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. 내용을 다 알아봐야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저게 공개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신당 쪽으로 아니면 또 탈당 후 무소속이든 이게 행보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공개적으로 더 이상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는 식으로까지 메시지를 던졌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행보를 앞두고 조언을 구한다는 얘기까지 한 것은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담긴 만남이라고 보고 있고요. 인요한 위원장과 이 부분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대사면이라는 얘기 이런 걸로 이렇게 압박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저는 반박 행보로도 보입니다. 오늘 김종인이랑 만남. 그 정도 흔들어서 이거 가지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.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를 저는 제가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추출되는 정말 토세 국행당하는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 지금의 인요한 위원장이 당과 용산 대통령실의 수직적 관계를 청선하겠느냐 조정하겠느냐 했을 때 월권이다. 나는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에서 인요한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어떤 얘기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? 저는 근본, 본질을 다루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준석 전 대표 말대로 그동안 그렇게 많이 괴롭히고 쫓아낸 다음에 야, 이제 우리가 용서해 줄 테니까 빨리 들어와 이런 모습으로 그런 말로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. 한민수 대변인이 지금 기자 출신 민주당 대변인으로 국회의 1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지출을 해서 이준석,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뉴스브리핑 시청자들께 전해 주실 거로 기대를 하겠습니다.